안녕하세요 jc 파크랜디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LA에 패서데나라고 하는 좀 오래된 도시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피놀 아카데미라고 하는 새로운 수술법을 배우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일단 제가 묵고 있는 곳 호텔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메리어트 계열의 콧야드라고 하는 호텔이고요. 좀 규모는 작지만 막상 방에 들어오면 침대도 크고 소파도 크고 욕조도 크고 정말 미국 사람들은 거인인 것 같습니다. 다 크네요. 저는 난장이가 된 기분인데 어쨌건 그래서 그런지 되게 편하고 잘 호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틀짜리 코스를 이제 왔는데 가장 연수회장이랑 가까운 호텔을 골랐는데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호텔이 크진 않지만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일단은 TV 리모컨을 봤더니 넷플릭스 버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눌러봤더니 정말 텔레비전에서 넷플릭스가 나오고요. 평소에 자기가 넷플릭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정을 쓰고 있었던 분이라면 로그인한 다음에 자기가 보던 데에서부터 이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넷플릭스가 미국 거라서 그런지 아주 그냥 호텔 안에까지 제대로 침투해 있는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던 케이블 TV가 이제는 바뀌는 건가 없어지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디스트럽티브, 예전 거를 파괴하는 혁명이라고 하죠. 그런 혁명이 넷플릭스가 아닌가 싶고요. 커피도 예전에는 뭐 티백 들어있기도 하고 처음 보는 커피 회사가 들어있기도 하고 한데 여기 호텔은 또 역시 미국의 국민커피인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진해가지고 물을 어마어마하게 타서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2박 3일 코스 3박 4일인가요? 3박 4일이네요. 3박 4일인데 거의 잠만 자고 출발하니까 2박 3일이 되겠습니다만 딱 이 이틀짜리 코스를 듣기 위해서 지금 미국 LA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핀홀 서지컬 테크닉에서 PST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런치타임 서저리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하고 저녁에 오후에 바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서저리로 아주 유명해진 서저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연수회였는데 큰 돈을 들여가지고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은 박정추로 돼 있네요. 아쉽게도 뒷글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평소 한 40명씩 들어오고 2주 간격으로 연중 내내 계속 돌아가는 코스인데 이번 기수가 좀 LA가 겨울이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조금 연수회에 수강생이 좀 적었습니다. 18명 정도가 수강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쾌적하게 연수회를 좀 할 수 있었고 올해는 특별히 이제 저희가 돼지 턱뼈에다가 실험을 했다 실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사체를 기증하신 분들의 모델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좀 더 좋은 연수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피노일 서저리라는 걸 개발하신 닥터 차우, 존 차우 선생님이시고요. 중국에서 태어나시고 2차 대전 직후에 홍콩으로 이제 피난을 갔다가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치대 가시고 그 다음에 또 흥미롭게도 변호사도 같이 하고 계세요. 상당히 비즈니스 마인드도 뛰어나시고 쪼맨십도 뛰어나시고 또 수술적 테크닉도 되게 뛰어난 분이라서 어쨌건 재밌게 연수회를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사님이신 또 김종관 교수님께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코스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제자라고 말씀드렸더니 특별히 더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피노일 서저리가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피노일은 되게 작은 구멍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멍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비침습적인, 저희 뭐 복강경 수술 이런 거 많이 하죠? 구멍 하나만 뚫어가지고 수술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저희가 잇몸을 다루는 수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역시 많은 강의들을 올렸지만 이렇게 이 송곳니처럼 잇몸이 좀 파이거나 내려간 환자분들이 좀 계세요. 이게 시리거나 특히 젊은 분들은 좀 흉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덮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수술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만 이분에게 피노일 서저리를 적응을 하게 되면 예쁜 결과가 나옵니다. 잘 봐주세요. 이렇게 덮이죠. 아주 두툼하고 예쁜 잇몸으로 잘 치유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해 보시면은 아주 예쁘죠. 이거를 이제 피노일 수술이라고 하고 차오 선생님께서 특허를 이제 걸어놓은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말 그대로 핀홀만 뚫어가지고 하는 수술이고요. 두 번째, 예전처럼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가지고 그 다음에 잇몸을 열고 뿌리에다가 덮고 막 꼬면은 복잡한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됐어요. 칼 필요하지 않고요. 입천장에서 잇몸 떼우는 일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편하고 치유가 매우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수술 시간 또한 매우 짧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 결과는 아주 판타스틱한 이 차오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미라클, 기적과 같은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 수술 방법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핀홀 수술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동영상이 가장 위에 나올 거예요. 이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잘 배워가서 한국에서 이제 열심히 수술을 할 계획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잇몸이 내려가거나 덮이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핀홀 수술 방법 한번 고려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늘 강의만 하던 입장에서 간만에 이제 좀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까 옛날 학생 생각도 나고 좀 싱숭생숭하고 그런데요. 오후에는 정말 많이 졸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시차 때문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서는 지금 버티고 있는데 저희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는 게 즐겁고요. 또 더 환자분들에게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계속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핀홀 수술을 배워가니까 올 한해 열심히 연조직 수술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좋은 결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내용들을 많은 또 동료 선생님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